한 번만 더 보여요 후우! 네, 간주만 이분입니다. 간주가 이분이고요. 실제 노래는 1주만 치워보는 게 안돼요. 엄벨이 짧은데 얘가 이렇게 춤을 춰져가지고 근데 앨범에는 출처? 춤을 출 순 없으니까요. 저는 버리고기에요. 신혼분께서요. 얘가 맨날 춤을 출기로 하는데 나도 내가 왜 이러니 모르겠어. 나도 왜 이러니 모르겠어. 아니야. 간다고 벌써 주문했는데? 스트레스가 빵 터지고 눈물이 속 날 것 같은 날에 나 생각을 했어. 아 만약에 만약에 내 목숨이 두 개라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을까? 내 목숨이 두 개라면 화나산에서 반신욕을 내 목숨이 두 개라면 난 베르타 밤이 온다로 내 목숨이 두 개라면 후쿠시마에서 웰빅파티 내 목숨이 두 개라면 내 목숨이 두 개라면 한 베르타 내 목숨이 두 개라면 네. 제 얘기는 없어요. 하나만 해 주세요. 욕은 제가 다 못 뵙겠습니다. 안녕하시죠? 아 두려웠어 해보지 못했던 거 현실에 부딪혔어 도전하지 못한 거 눈치보다 다 놓쳐버렸던 거 울었던 터지지만 다 잡아버렸던 거 내 모습이 두 개라면 화산에서 발신 욕을 내 모습이 두 개라면 난 베르타운 버뮤다로 내 모습이 두 개라면 후쿠시마 애조おっ 빈 파티 내 모습이 두 개라면 내 모습이 두 개라면 두 개라면 내 모습이 두 개라면 내 모습이 두 개라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고맙습니다